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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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없는 사람이 별개 다 됐네 ㅎ ㅎ 심시 티앤해? 근데 컴퓨터도 사람이 쓰는 빌드를 쓰나? 컴퓨터 치타3가 인공지능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가지고 컴퓨터랑 해보는데 컴퓨터가 사람이 쓰는 빌드를 쓰나 모르겠네요 아니요 아직은 독자적인 빌드 써요 안 쓰지 않나요? 그쵸 독자적인 빌드 쓰겠죠? 굳이 이렇게 심스피를 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하자 스터뜨로 한번 해보도록 하자 과연 컴퓨터식 빌드는 무엇인가 요즘 컴퓨터식 자 여기 들어간 다음에 입구도 안 나오는데? 뭐야? 이상한데? 한 대치면 두 마리씩 나오는데? 바로 오 오 이상한데? 옛날에는 1군 반이나 나왔어요 많이 나와진거에요 진짜 알파스타 개웬필 만나면 치타3보다 못하던데 이거 저렇게 한 대치면 다 나오는거 보면은 저렇게 한 대치면 다 나오는거 보면은 잘하는거 맞나? 왜이렇게 버퍼링 걸려 같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 지금 버퍼링 걸려요? 수박 불안정이요 어제 계속 끊기셔가지고 제가 금방 방종했는데 오늘은 세팅값도 바꿨는데 계속 끊긴다고 하셨까봐 살짝 쫄렸네요 아 그래서 끊기는구나 아 그래서 끊기는구나 아 그래서 끊기는구나 학교의 서류 그럼 컴퓨터는 무슨 빌드를 했을까 그럼 컴퓨터는 무슨 빌드를 했을까 그니까 엄청 잘하는거 같지 않았는데? 근데 뭔가 안될 있을려나? 컴퓨터도 지뢰드랍 같은거 하나? 컴퓨터도 지뢰드랍 같은거 하나? 어머 컴퓨터도 지뢰드랍 같은거 하나? 컴퓨터도 지뢰드랍 같은거 하나? 컴퓨터도 지뢰드랍 같은거 하나? 컴퓨터도 지뢰드랍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서 그 게임해야겠어요 모를 수 있지 모르게 지뢰 쓰는데 드랍은 안해요 아 그래요? 지뢰는 드랍인데 메카닉 같은거 할수도 있으니까 버싱 근데 은근 압박 되게 압박을 쓰는구나 내봤자 컴퓨터인데요 이제 한 마당? 벌써 이긴거 같은데 벤시? 뭔 빌드야? 역시 독자적인 빌드를 쓰는구나 칸이 같은건 아닌거 같죠? 오 벤시 후벤시? 뭐야 이거 후벤시? 정말 독자적인 빌드를 쓰긴 하네요 정말 혁신 그 자체인데? 뭐지? 승강 올려버려 승강 가 그냥 거블간다 거블 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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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잡았죠? 원래 부스터즈 치터스리는 매팩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팩 아닌가 보네 뭐야 이거 컴퓨터는 컴퓨터인데? 어 군대 간 동안 업데이트 됐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뭐야 이거 월틴 정심해도 되겠네 걸어주고 드롭바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왜 알람이 안 뜨는거지? 어 알람 또 안 떴나요? 좀 늦게 뜨지 않았나요? 왜 여기서 왜 은폐를 왜 안 해버릴까 거블 거블 굉장히 오랜만에 거블 сын ㅋㅋ 양 게맞은데? 저렇게 찌마도 양이 많지? 모르겠지만 저 바이킹을 왜 안 낸 거죠? 불사저가 무서워서? 컴퓨터한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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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사저가 다 앉아버려 여기는 뭐 많아 물량은 개짜린데요? 물량 실화야? 물량 왜 이렇게 많아? 물량 실화야? 물량 개 많은데? 어 컴퓨터 잘하는데? 물량 왜 이렇게 많아 컴퓨터가 어? 오오오오 오우 그래? 나 감비타네 감비타지 얘들아 죽어 근데 확실히 컴퓨터가 옛날보다 잘해지긴 했다 오 이런것도 깨네? 저런것도 이용하네요 네 확실히 잘해졌어 오우 저거 어디있어 니가 저거 어디있어 뭐야 배틀 뭐야 배틀 뭐야 배틀 실화야? 뭐야 배틀 뭐야 뭐야 배틀 뭐야 배틀 뭐야 배틀을 간다고? 견제도 막 나살만큼 해서 와 무슨 멀티도 먹었네요? 와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줄 수도 있겠는데? 뭐야 여기도 있어 존멀티야? 어떻게 양이 그럴 수가 있어? 너무 방심했나? 어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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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도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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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e 망왕 조합이 좀 너무 막조합 님 뭐야 이 배틀일능 조합이다 히어 나 뽑고 와야 돼 뭐야 이거 막 게임해야 돼 뭐야 이거 방황스럽구만 뭘 저렇게 조합을 잘 맞춰 내 목숨을 아유게 오우씨 소비터도 자원의 제약이 있나 왜 이렇게 깨는게 의미가 이상하지 않나 어떻게 저렇게 막 멀티를 먹을 수가 있는거지 무슨 자원으로 뭐 문 메타인가 어딨어 분간 기간 갔다가 고거 가네 여기 유리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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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개념 묵인인가? 이거 뭐야 이제? 신개념 묵인 뭐야 이거 야 컨트롤이 안되네 컴퓨터는 내 컨트롤도 안되네 뭐야 내 컨트롤이 안되네 내 컨트롤이 안되네 방신했으면 좋았을수도 있겠다 캐리어 가야지 내 컨트롤이 안되네 내 컨트롤이 안되네 내 컨트롤이 안되네 뭐야 핵소스 귀찮으니까 맞을게요 컴퓨터가 핵소스는 돼 이 정도는 맞아줘야지 와 깜짝 놀랐다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데 근데 돈이 있나? 이 정도 차기 후방 후방까지 가는데? 감탄주인데? 이거 공격을 못한다 스페아니 지금 빌드가 이상해가지고 컨트롤을 못하네 다 맞네 아잇네 아잇네 이렇게 유난히 안 죽는거 같애 머글이 잘 돼서 뭐 공격을 안하여 컴퓨터에 어디에 팀이 이렇게 많았네 여보투를 너무 많이 해서 많았네 오케이 오케이 근데 게임은 이겼잖아 와 이겨도 진입힐이야 와 진짜 팀 남짓기야 귀찮다 와 근데 컴퓨터 이렇게 잘해 깜짝 놀랐다 컴퓨터 진짜 개잘하네요 저 겟 Cruz 진짜 컴퓨터 개깜짝 놀라 와 와 탓사 내 목숨을 라이로 해 죽고 있음 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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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 이리와 갈거야 돈이 어디서 나오는거지 돈도 없는데 유닛은 계속 나와 신개념이에요? 돈을 써도 죽이지 않아요? 우와 싸우네 와 이거 싸우네 또 이렉이야 와 잡을 생각하라고 컴퓨터 다운 바지 아닌데? 컴퓨터는 컨트롤 같은거 안하기 때문에 와앙 컴퓨터 보니까 스플래시만 쓰면 이기겠는데? 컴퓨터가 컨트롤이 없어가지고 스플래시 따윈 피하지 않아요 네 그냥 무조건 임이네 컴퓨터 하는 방법을 알았다 컴퓨터 하는 방법을 알았네 그냥 무조건 내 질럭만 죽겠는데? 멀티? 병력 짓고? 그래도 확실히 옛날보다 잘해졌다 엑그레이드 한 거 맞긴하나 보네요 업데이트 했구나 뭐야 이렇게 1대1로 오거나 이런 당당함은 옛날 컴퓨터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 근데 나 뭘 뽑았다고 계속 이득이냐 일꾼이 너무 많구나 일꾼이 너무 많고 많이 뽑아서 뭐 있지도 않은데 이득이네요 여러분 일꾼 조절이라서 중요합니다 일꾼을 조절 안하면 제 병력이 있지도 않은데 계속 이득이네 컴퓨터도 지지 치나? 컴퓨터도 지지 치나? 아 피하는구나 주로 광수 피하긴 피하네 피하긴 피하네 보니까 광심하다가는 진짜 업데이트가 됐나 궁금해가지고 해본건데 업데이트가 되었나보네요 원래 이렇게 잘하진 않을 것 같은데 같이 캐는구나 미안 내가이다 그렇다 도전 공부 유인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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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지 쳐요? 그럼 지금 이건 이길 수 있다고 판단적인 건가? 알파고의 지식상? 근데 이거 패치 언제 됐어요? 얘는 좀 근성이 있나 보다 그러게요 좀 근성이 있는데요 이 친구? 이 정도 되면은 약간 인간 문화의 충격 좀 받았겠지? 야 난 더블 멀티 더블 랩 소스 자원킬 곳 없거나 사령부 다 점령해야 돼요 아 그래요? 사령부 맡기고 다닙니다 사령부가 문제였네 딴 거 말고 사령부 맡게 인도트가 많을 때는 연결치 사령부 있으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가능성은 아직 볼 줄 모르는구먼 이 친구가 캐리어가 별로 안센데? 사령부가 또 있다 와 경력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다 필요없어 이제 캐리어가 있으면 돼 잠시만 저 GG를 안치는 거는 아직 이 녀석 닝게 따위한테 질 수 없다는 건가? 사람 따위한테 질 수 없다는 건가? 캐리어 가는 걸 인지하고서 터릭도 질 줄 알아요 생각보다 엄청 잘해 생각이 깊은 친구 아 언제 나가 아 요거 있어서 안 나가네 이젠 컴퓨터 괴롭히시네 아니에요 역시 업데이팅 됐다니 잘하네 군대가 이전에 확실히 늘었어 이 친구 진짜 사령부 개 잘 짓네 여기도 짓고 있어 깨라 여기도 짓고 있어 저게 한 가지의 희망인가요? AI 업데이트 됐나요? 아 제가 군대 간 사이에 AI 업데이트 됐다고 했어가지고 한번 해보는 중인데 확실히 옛날보다는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비문타신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컴퓨터에 본능은 남겨져 있는데 어 그거 옛날 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자 이모티 알파스타 보셨나요? 네 알파스타는 봤어요 cg gg